춤이 발레니까 그 장점이 직접적으로 극 안에서 살아나는 장면이 또 있는지 그리고 그 춤추는 장면은 이 극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이제 그 연출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김주원 배우님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홍세정 안무가도 있네요. 지금 말씀하시니까. 아 어떻게 나 정신없어.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. 춤으로 이야기를 풀기 때문에 그 배우의 연기를 물론 대사도 하는데 춤하고 그 연기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영화는 보통 이렇게 밀시 같은 데서 두 명씩 만나고 계속 그 다음에 또 두 명이 만나고 이런 식이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계속 무브먼트를 계속 많이 주면서 영국적인 업법을 좀 가려고 하고 그게 리듬감을 훨씬 더 많이 배가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주원 씨 춤추는 장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요? 네. 굉장히 많고요. 네. 저 준비하는 거. 제가 춤추는 장면도 있지만 여기 배우님들도 다 춤추시거든요.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. 근데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춤은 춤이 주가 됐었잖아요. 근데 아마 이 라빠르트맹에서 보여지는 춤은 이 드라마와 대사를 받쳐주기 위한 그런 어떤 도움이 되는 도구의 춤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. 네. 근데 아직 춤 부분은 저희가 리허설을 오늘부터 들어가거든요. 그 전에는 사전 연습을 미리 하고 있었고.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저도 기대가 돼요. 네.